나 떨고 있니 그게 능력이다 라는 점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믿음은 내 기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세워지는 겁니다. 고난이 올 때 함부로 내가 판단하지 마십시오. 이건 이런 거야. 이건 저런 거야. 그래서 여러분 남이 고난당할 때 괜히 함부로 해석하다가 망신당하지 마시고 그냥 공감하시고 기도하십시오. 스스로의 약함 가지고 또 내가 함부로 판단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약함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거든요. 함부로 판단한다면 판단하는 게 죄악이라는 거예요. 웨슬리가 영국을 18세기 도덕적 타락해서 건진 위대한 아주 잘 쓰임받은 전도자입니다. 그런데 가난한 부흥사였습니다. 그런데 웨슬리가 한 번은 집회를 가는데 넥타이가 별로 없었나 봐요. 넥타이가 없으니까 나비 넥타이를 하고 부흥회를 인도했대요. 그런데 당시 나비 넥타이가 날개가 길게 양쪽으로 내려오는 거래요. 그러니까 아시겠죠 모양이. 그런데 또 아버지 거 메고 왔는데 그게 너무 긴 거예요. 웨슬리에게 너무 길었는지 그 타이가 벨트까지 내려왔대요. 정말 길게. 꼭 수영 갔죠.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워낙 불붙었으니까 설교를 뜨겁게 한 거예요. 집회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집회 끝나고 나서 똑똑해 보이는 한 어떤 부인이 웨슬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타이가 너무 깁니다. 타이가 너무 기니까 제가 보기에는 꼭 세상에서 되는 대로 굴러먹은 사람 같아요.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라든지. 타이를 좀 자르는 게 어떠십니까? 아주 독설이고 또 판단하고 정주하는 그런 말. 웨슬리가 기분이 팍 상했습니다. 웨슬리가 그 부인에게 가위 있냐고 물었습니다. 부인이 큰 가위 하나 빌려왔습니다. 이제 뭐 타이 긴 거 잘라야 되니까. 그러고 나서 이랬어요. 제 타이를 부인이 보기에 좋은 길이로 한번 잘라주십시오. 그래서 여자분이 웨슬리의 타이를 싹독 자른 거예요. 길게 늘어진 거를. 부인이 그 여자분이 얘기했습니다. 이제 보기 좋습니다. 깔끔하십니다. 그런데 웨슬리가 또 다시 얘기했습니다. 부인에게, 부인 가위를 다시 내게 주십시오. 죄송하지만 그 부인 혓바닥 좀 주실래요? 제가 보기에는 부인 혓바닥이 너무 길어서 내 마음에 상처를 줬습니다. 제가 보기 좋게 잘라드릴게요. 너무 잔인해. 왜 이렇게 너무 분노가 있는 것 같은데. 어찌됐건 그 부인 꼭 올드보이 주인공 같지 않습니까?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개망신당하고 만두만 계속 먹는 인생. 교만은 폐망의 선봉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당한 고난을 가지고 내가 원망하고 좌절하는 거. 그게 교만입니다. 내가 판단해 버리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을 고난당할 때 어디 함부로 판단을 해요. 남의 고난이 보이면 그냥 입 닫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기도하고 울고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공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언제나 내가 약해서 환경이 어려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 내 판단이에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판단 중지 오직 순종이에요. 오늘 본문에 바울은 아덴 떠나서 남서쪽 80km 지점 위치한 고린도 성에 갔습니다. 거기는 상업과 무역이 발달했습니다. 도시 전체가 성적으로 문란했어요. 고린도를 빗대서 당시에 회자되는 말이 있습니다. 코린티 아조마이 고린도인이 되다라는 의미인데 성적으로 방탕하다는 뜻으로 고린도가 아주 악명 높은 거예요. 그럼에도 이 고린도 성교 쉽지 않았지만 열매가 풍성했습니다. 우리도 상황 자체가 고린도 같을 때가 있어요. 정말 답답하고 몸도 약해지고 직장 환경 만만치 않고 요즘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 많은 고난 속에 있을 때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처방전을 발견하길 바랍니다. 첫 번째가 부들부들 떠는 것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나 떨고이니 약함의 축복. 또 하나가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의 축복. 세 번째가 전략으로 승리하라. 지혜의 축복. 약함의 축복. 위로의 축복. 지혜의 축복. 이 세 가지가 우리 상관님에서 내가 당한 고난을 넉넉히 이겨서 더 강한 믿음으로 성장하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부들부들 떠는 것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약함이 복이라는 거예요. 고린도 향해서 바울은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마귀의 도성을 이제 대적해야 했습니다. 스스로 되게 위축이 됐나 봐요. 고린도의 그 여건, 그 여건이 주는 약간 위약관 같은 거였습니다. 영적으로 강한 바울이잖아요. 분별력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바울도 고린도에서 퍽 약한 모습을 보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잔 3조 보니까 그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힘이 떨어놓으라. 바울이 이런 고백했다니까요. 두려워하며 힘이 떨어놓으라. 여러분 고린도로 들어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이시죠. 어떻게 보면 상대가 나의 영적 싸움을 해야 될 상대가 지옥의 사신처럼 보일 거예요. 바울의 입장은 자기는 너무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힘이 떨고 두려운 거예요. 전도하기 힘들 거라는 마음의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바울의 그 떨리는 자세가 바로 사역의 승리의 비결이었습니다. 여러분 영적 거인이 되는 비결이 있습니다. 내가 만든 자신감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나를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신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약함으로 인해서 부들부들 떠는 그 사람을 하나님에 쓰십니다.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게 없는 그 부들부들 떠는 그 한 사람을 주님이 쓰십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가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미련하게 충성하는 자, 미련하게 예배하는 자, 글을 쓰시는 거예요. 학벌도 아닙니다. 스펙도 아닙니다. 외적인 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혈과 육 싸움 위에서 몸부림을 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의도가 되겨라는 거예요. 맞짱 뜨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날 때는요. 대개 보면 부들부들 떨 때예요. 나는 못할 것 같아요, 주님. 나는 못해요. 교회도 간사 사역 잘하시는 분도 있어요. 간사님 세울 때, 저 못하겠는데요? 되게 잘해요, 지금. 왜요? 하나님만 의지하니까. 스스로 자칭 간사하는 분, 괴로워해요, 지금. 자칭 간사 무지 힘들어요. 왜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겁니다. 옛날, 오늘 제가 설교 제목 다 들어본 유행일 겁니다. 1995년도, 너무 옛날 얘기인가요? 그때 여기 안 태어나신 분도 몇 분 계신 것 같은데. 드라마 모래시기에 그 박태수, 박태수라고 사형장에서 이제 자기 제일 친한 친구가 강우석 검사잖아요. 사형당하기 전에 자기가 믿는 신뢰하면 정직한 그 강우석 검사 앞에서 말하잖아요. 죽기 전에 나 떨고 있니? 나 떨고 있니? 그렇게 세 보이던 조폭의 거의 끝판까지 갔던 박태수가 나 떨고 있니? 그게 엄청 그 당시, 아주 꽤 오랫동안 유행어였어요. 저는 그 유행어를, 그 자세, 나 떨고 있니? 이걸 한번 오늘 설교에 접목시킨 거예요. 우리 인생도 보면요. 어떤 큰일이 있을 때요. 스스로 말할 때 있어요. 나 떨고 있는 거 아니야? 이미 떨고 있습니다. 약하거든요. 두렵거든요. 막막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할 때 강해지는 거예요. 다 들은 메시지 아닙니까? 오늘 설교 더 들 것도 없어요. 그런데 왜 반복을 해야 되죠? 하도 순종을 안 하니까. 경험의 머리를 들지 말아야 됩니다. 자기 전문성이 깨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성경도 잘한다. 필사 성경이 있다. 제가 지난번에 제주 디아스포라 성경 갔습니다. 어느 경로당 갔더니 어떤 어르신이 성경을 다 쓴 거예요. 필사 성경. 글씨도 잘 써요. 정자체로. 다 쓴 거, 두꺼운 거, 아령, 시필짜리 같은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랑을 해요. 제가 물어봤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인 거 믿습니까? 대답을 못해요. 그걸 왜 쓴 거예요, 그거를 도대체? 그런데 다 태워버리던가.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임을 대답도 못하면서 왜 쓴 거예요, 그거? 그 많은 시간을 들여서. 그 시간에 기도하십시오. 전도하십시오. 우리 살아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살아갈 게 능력이에요. 전할 게 능력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집에 성경만 쓰실 분은 쓰시는데 너무 지라치게 성경만 쓰다가 살아보질 못하는 거예요. 믿어보질 못하는 거예요. 신앙은 삶이에요, 삶. 믿음과 삶. 살아보셨습니까? 쉽지 않죠?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대적이 세 보이죠? 부들부들 떨 것 같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업 만만치 않죠? 가족 만만치 않죠? 부들부들 떨리죠? 그래서 엎드리는 거예요. 살아본 자는 기도하게 돼 있어요. 왜 기도 안 해요? 안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할 게 없는 거예요. 잠이나 자는 거예요, 그냥. 영적 싸움을 벌여봐야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지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두려움 앞에 놓인 분이 있습니까?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신앙 경력 아니에요. 나이 많다고 믿는 조건 아니에요. 반풍이도 있습니다. 믿음은 어류도 위대할 수 있어요. 믿음은 나이 초월합니다. 믿음은 스펙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과 나와의 깊은 관계입니다. 살아본 사람들이 얘기예요. 예수 전도자 사역을 하신 오대원 목사님 이야기예요. 한국에서 사역한 지 25년 되던 애가 있습니다. 1986년에 한국에서 추방이 돼서 미국으로 잠시 갔습니다. 그런데 낙심한 마음으로 갔습니다. 그 오대원 목사님. 낙심한 마음으로 찾아간 곳이 자기가 25년 전에 소명을 받은 곳이에요. 한국을 향한 사명을 받은 곳이에요. 미국의 깊은 산장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곳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낙심된 모습으로 나가니까 아들아 사역은 내 이름으로 위대한 행위하는 게 아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나를 사랑하고 사랑을 하는 거예요.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너 쓰는 것을 신뢰하는 것이다. 누구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좌절이 많죠? 내 영광 아니었던가요? 신앙생활하는데 왜 이렇게 무기력하죠? 내 영광 아니었던가요? 하나님 사랑하고 주의 영광을 구한다는데 무슨 글귀에 낙심이 많겠습니까? 이분이 선교사님을 고백한 거예요. 자기의 선교사역이 우상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부르신 그 그리시니가에서 주의 음성에 기울이고 다시 한국에 왔을 때는 완전 달라진 거예요. 이제는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때 다시금 열매가 풍성해진 거예요. 30배, 60배, 100배의 교실로. 열매가 없습니까? 이제 방향 바꾸십시오. 아버지의 영광에 사십시오. 희생하며 사십시오. 전도하며 사십시오. 하나님만 부두십시오. 이전과 이유가 완전 달라질 거예요. 리처드 포스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대인의 세 가지 원수가 있대요. 소음과 바쁨과 군중이래요. 현대인의 세 가지 원수가 소음. 소음은 뭐겠습니까? 세상 소리예요. 세상 유행 소리예요. 옆 사람과 비교하는 거예요. 그게 원수라는 거예요. 바쁨이 뭐예요? 너무 바쁘니까 기도해야 되는데 바빠서 주일도 예배 못 드려요 제대로. 일부 예배 드리고 출근한다고 하고 매가리가 없어요. 또 원수가 뭐예요? 군중. 인기에 연연하는 거예요. 뭘 내세우니까 그렇게 했다고. 뭘 학벌에 연연하고. 뭘 스카에 연연하고. 애들 교육할 때도 보면 애들 신앙한 생각도 안 하고 맨날 그 놈이 입시 입시하다가 애새끼 지옥 꺼내려고. 뭐 하자는 거예요 지금. 세상 소리 듣지 말고요. 인기 구하지 말고요. 일중도 되지 말고요. 예배자 되는 거예요. 예배자. 소음과 바쁨 군중. 박살내십시오.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는 겁니다. 조지 뮬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매일 해야 하는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한 사역은 내 영혼을 행복하게 만드는 일이다. 내가 해야 하는 찬양 생각나요. 내가 매일 해야 하는 말. 그 찬양 생각나는데 내가 매일 해야 하는 가장 크고 가장 위대한 일이 사역이 내 영혼을 행복하게 하는 거래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최고 선물은요. 나의 영적 건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고 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나의 영적 건강이에요. 혹시 가장분들 있습니까? 자녀에게 돈 썩어지게 줄 생각하지 마시고 믿음을 주십시오. 가장이 할 일은 뭐예요? 집안에서 영적 권위를 가지고 가정을 지켜주는 거예요. 가장이 할 일은 그거예요. 기도하는 아버지 되는 거예요. 행복한 모습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 되신 분 있습니까? 애한테 목숨 걸다가 가장 잃어버리지 마시고요. 애한테 목숨 걸다가 진짜 나중에 가장자리 됩니다. 가장자리. 아시겠습니까? 버림받아요. 애한테 목숨 걸지 마시고 애한테 줄 수 있는 최고 선물이 뭐예요? 부부가 화목하게 지내는 겁니다. 영적으로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럼 애들은 따라와요. 우리 엄마 닮고 싶다. 우리 아빠 닮고 싶다. 아시겠습니까? 내가 줄 수 있는 최고. 저도 사역자라서 초등부 담당 사역자잖아요. 초등부 아이들이 주는 최고의 선물이 뭐예요? 놀이터 가서 가끔 놀아주는 거? 물론 그것도 재밌어요. 저는 지쳐서 나갈 때까지 애들은 좋아하고 최고의 선물이 뭐예요?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말씀! 내 안의 영적인 강건함! 그리고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그 담대함. 이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 안의 영적 건강. 건강하십니까? 철회에 오신 분들 아주 강건하신 것 같은데 그 강건함을 끝까지 지키십시오. 그게 세상에 주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인생의 벼랑 끝에 서는 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위기 속에서 기회를 만나게 하십니다. 요나가 그런 거잖아요. 벼랑 끝에 섰던 선지자 요나가 물고기 배 속에 들어갔습니다. 떨어진 자리에서 하나님 만났습니다. 기도에 근데 감사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거니까. 요나에서 2장 구져보니까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죽게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죽게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요나는 절망 속에서 살려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오히려 감사함을 결단해요. 왜 그럴까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 좋은 주님을 믿거든요. 그래서 신앙은요. 고난 중에도 감사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나의 고난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을 기대하는 거예요. 암투병 하시는 분들 있습니까? 이제 감사합시죠. 고난뿐만 아니라 더 좋은 게 있을 겁니다. 가정에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까? 이제부터 감사 많이 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직장인 때 환란 때문에 실집당하거나 괴로우고 싶은 게 있습니까? 이제부터 감사하기도 하십시오. 하나님이 예비한 복이 있을 것입니다. 고난만 주지 않습니다. 함께 가는 거예요. 축복이 함께. 그 축복에 우리 눈을 고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의 눈을 시선 고정하는 거예요. 요나는요. 절망 속에서 감사 결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한 거예요. 그 감사하는 파워가 있습니다. 텍사스 대학교 앤디 앤더슨 암센터의 한 의사분이 쓴 의학 보고서입니다. 암센터에서 많은 환자들을 만났는데 기적적으로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두 가지 공통점이 있대요. 감사하는 사람, 기뻐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감사, 기쁨. 왜 가능할까요? 선하신 하나님. 같은 얘기예요. 믿음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고난이 올 때 하나님 결단하십시오. 두 가지 결단하십시오.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주님 곁에 붙어있겠습니다. 그럼 삽니다. 내 영혼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속에 하나님 우리를 때로는 기도할 수밖에 없게끔 우리 몰고 갈 때가 있어요. 때로는 어둠 속으로. 근데 그게 복일 수 있습니다. 프랑스 모터 식당 이야기인데 이름이 당르누아르. 프랑스 말인데 당르누아르. 그게 우리말로 하면 어둠 속에서라는 말이에요. 그 식당 가면요. 사방이 암흑. 암흑이래요. 암흑. 그 사방 식당 안이 암흑이고 휴대폰 불빛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웨이터 분들이 특징이 있어요. 다 시각장애우예요. 이렇게 운영하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음식 외에는 아무것도 느끼지 말자는 거예요. 오로지 음식 맛만. 근데 이게 인기가 있어요. 음식 외에 아무것도 느낄 수 없는 곳에서 진짜 음식의 맛이 제대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완전히 기름기가 다 빠진 거죠. 내 마음의 기름기가. 저도 보면 커피가 언제 제일 맛있냐면 저는 빈속에 먹을 때 제일 맛있어요. 빈속에 딱 배고플 때 아침에 일어나서 물도 안 먹어 일부러. 그 빈속에 아메리카노를 딱 넣을 때 그 짜릿한 마음들. 맛있습니까? 원두의 그 원초적인 그 맛을 느끼는. 공감이 안 드시는데 안 하시는데 한번 해보십시오. 물론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저 혼자 즐길 거니까. 빈속에 그 아메리카노를 느낄 때 제가 제일 맛있게 먹었던 라면은요. 네팔 성교 가서요. 진짜 체육활동 무지 단된하게 한 다음에 모든 지방을 거의 다 태우고 같은 느낌이 올 때 바닥에 앉아서 먹던 컵라면. 제일 맛있어요. 한국 갔더니 맛 되게 없어요. 안 먹어. 저도 안 먹어요. 왜 그래요? 해외에서 왜 맛있어요? 내 기름기가 다 빠진 거거든요. 군대 간 형제들 그래요. 군대. 요즘 모르겠어요. 예전에 군대 가면요. 그렇게 배우자 했던 높은 형제가 군대 갔더니 아 50대 영양사 하지마도 예쁘대요. 아주 목이 말랐나 봐요. 뭐예요? 마음의 기름기가 싹 빠지니까 잠이면 된대요. 이제. 교만이 깨진 거예요. 우리 인생 하나님이 고난으로 몰고 가서요. 내 마음의 기름기를 쫙 뺍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집중할 수 있는 주의의 음성이 확 들리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내 영혼의 입맛이 돌아오는 거예요. 다른 감각을 죽이는 고난을 통과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겸손을 배우는 거예요. 부들부들 떠는 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약함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저도 살면서 부들부들 그렇게 막 하나님 의지하면 그렇게 떨 때가 있겠습니까? 물론 연약함 때문에 두려워할 때 있죠. 그런데 제일 이렇게 설교하기 전에 올라오기는 쉽지 않아요. 그런데 2018년도 봄에 교육자 워크숍이 있었습니다. 교육자 1차 워크숍이거든요. 그때 해외로 갔는데 다 갈 수는 없잖아요. 한 명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2차 때부터는 한 명을 외부 초빙하고 교육자분들 다 갔거든요. 그런데 1차 때만 저 혼자 남았어요. 아이고 억울하다. 1차 때만 세 번의 설교 그러니까 월요일날 워크숍 떠났다가 수요일 밤에 오는 거예요. 저는 못 갔어요. 왜 또 제가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하셨겠죠. 그때 제가 할 일이 뭐냐면 화요일 새벽 수요일 새벽 수요일 새벽 수요일 새벽까지 3회 연거포 설교 이거 한 번도 만만치 않거든요. 이제 한 번 부교육자 했으면 단임 목사님 올라오겠지 기대하잖아요 다들 또 나왔네 이젠 단임 목사님 오겠지 또 나왔네 그 표정을 아시겠습니까? 그걸 감당해야 돼요. 저는 그래요. 예수님은 예수님은 이런 날 오실 것 같아요. 비 오는 수요일 저녁 교육자 워크숍에 제가 혼자 설교할 때 오실 것 같아요. 저는 그때 제 3인간의 주제곡이 말아나타였어요. 언제 오십니까 주님 제가 아프면 설교할 사람도 없잖아요. 물론 제가 아파서 만약에 새벽에 못 일을 하면 또 우리 김상지 사장님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으니까 제가 했습니다. 또 이렇게 그럴 것 같은데 언제든 항상 스탠바이 되신 분이니까 어찌됐건 그 3일 동안에 정말 하나님만 의지했던 것 같아요. 진짜로 그때 몸도 아팠거든요. 그때 혼자 남아가지고 아플 수 없고 빠질 수 없고 설교 죽을 수 없고 이 악재 속에서 하나님 의지했는데 그때가 제일 부들부들 떨었거든요. 모르겠어요. 제 평소에 많은 성격을 한 건 아니지만 그때 하나님의 임재를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 예배 현장에서 경험했던 분들이 입술의 고백을 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린 약해도요. 부들부들 떨어도요. 주님 의지하잖아요. 주님이 쓰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병성에 신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약함이 축복이 될 겁니다. 직장에서 어려움 때문에 신음하는 분들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또 가정 안에서 예상치 보다는 어려움 때문에 처한 분들 부들부들 떨게 될 때 그때가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강하게 경험할 때입니다. 주만 의지해서 세상과 맞짱 떠 이기는 하나님의 손에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두 번째에요. 두 번째 처방전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거요. 위로의 축복. 영적으로 캄캄한 고린도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예배했습니다. 18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라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난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원래 로마에서 살던 유대인이거든요. 그런데 황제 글라우디오가 로마에서 유대인을 추방한 거예요. 고린도로 이민원과 쫓겨났습니다. 믿음 때문에 핍박 받아서 생활터전을 잃고 고린도에서 전도자 바울을 만난 거예요. 해외에서 한국인 만나면 선교지에서 한국 사람 만나면 되게 반갑지 않습니까? 너무 반갑잖아요. 그와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바울 만났다는 거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또 믿음의 동영자잖아요. 바울이 엄청난 용기를 얻었을 거예요. 아마 상막한 고린도에서 또 큰 위로받고 힘을 얻은 거예요.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요. 신약성경에서 가장 이상적인 부부일 수 있습니다. 믿음 좋죠. 말씀 잘 알죠. 헌신할 줄 알죠. 같이 이게 딱딱 맞아 떨어져요. 우리 위에 청년분들이 있습니까? 이런 만남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요. 일생 동안 바울과 교제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사도연전 18장 18점 보니까 바울은 더 여러 날 유하다가 형제들을 작별하고 배타고 수리하러 떠나갈 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이들 부부는요. 바울과 계속 함께 했습니다. 고린도에서 바울과 생화 같이 하면서 전도했고 바울이 핍박 받아서 에베스 쫓겨날 때 함께 짐 쌌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바울보다 먼저 고린도에 정착해서 나름 안정을 찾고 정착했는데 그 안정을 포기하고 바울과 함께 떠난 거예요. 신앙은요. 나의 보험자리를 비울 수 있는 거예요. 신앙은 나의 안정지대를 떠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부르신다면 언제든지 내가 의지하다가 다 깨버리고 언제든 떠날 수 있는 거. 그게 신앙이에요. 여기서 브리스길라 부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실력이에요. 실력이 뭐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실력이 뭐예요? 머물게 하는 거예요. 특별히 믿음은요. 가까운 사람들과 관계를 잘 주지하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들. 대개 사람들은 먼 데 있는 사람들 사랑 잘합니다. 인류 사랑은 누가 못해요. 말은 다 하잖아요. 네팔 성교 놓고 기도 누가 못해요. 네팔 성교사님 사랑하잖아요. 다 사랑하죠. 그런데 이상하게 가까운 사람도 보면요. 이상하게 용서가 안 될 때가 있고요. 해외에서 전도하다 핏바닥 한 번 막 웃어요. 그래도 예수님 믿으시라고 하고. 그런데 우리 이상하게 교회 안에서 누가 한 번 말실수하면 난리가 나요. 어디서 그따위 말을 하냐고 그러고. 묘해요. 해외에서는 온유하신 분이 교회만 오면 이상하게 돼 있어요. 가까운 사람을 사랑할 줄 모르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4장 보니까 세 개명을 너희에게 주느니 서로 사랑하나.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나.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랑하면요.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 영적 아버지 달인 목사님 계시죠. 달인 목사님 제자잖아요. 다 제자죠. 우리 예수님이 제자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자. 누가 제자예요. 서로 사랑하면. 서로 사랑하면. 어디가. 나는 우리 교회 홍대세계 교인입니다. 밖에서 얘기할 때 있죠. 사랑하십니까? 우리 교회 사랑하십니까? 우리 교회 내 동요자 사랑하십니까? 사랑 안 하면 함부로 제자 말하지 마세요. 이 성경 말씀 나오잖아요. 서로 사랑할 때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로는 나 홍대세 교회 다녀. 나 우리 교회 홍대세 교회 너무 좋아요. 사랑을 못 느끼면요. 그 교회 교인 맞나요? 사람들이 조롱할 거예요.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할 때 안다는 거예요. 따라만다 해도 제자 아닙니다. 사랑할 때 제자 되는 거예요. 그런데 1차적인 사랑의 대상. 사랑의 대상이 누구냐면 제자들끼리. 예수님이 인류를 사랑하라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제자들끼리. 3년간 동고동락했던 제자들 상호간에 너희들끼리 먼저 사랑해 그 얘기예요. 주님은 거창한 사랑하라고 안 했습니다. 가까이 있는 내 자녀, 가까이 있는 아내, 가까이 있는 남편, 가까이 있는 동역자, 가까이 있는 교사분, 선생님, 가까이 있는 간사님,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 마음이에요. 미김의 형제 자매입니다. 에리 프로미 이런 얘기했어요. 내가 진실로 한 사람을 사랑한다면 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전세계를 사랑하고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전세계에 사랑하는 거래요. 가끔 이런 분들 있어요. 선교지 가서 선교사님과는 무지 잘 지내요. 선교지 가서는 이상하게 어차피 언어가 안 통하니까 네팔 사람들과 되게 잘 지내요. 막 서로 말하고 말도 안 통하니까 모르겠지. 막 친하게 지내고. 이상하게 교회 모험은 관계가 너무 안 좋으신 분들이 있어요. 가까운 곳에는 전도도 전혀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영적인 골다공증 환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제대로 만나야 돼요. 가까이 있는 데를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가까이 있는 사람. 그래서 혹시 가장 분이 있습니까? 혹시 집에서, 교회에서 주님 사랑해요 찬양하면서 집에 가서도 아내분에게 당신을 정말 사랑합니다. 말하시는 가장 있습니까? 그분은 진짜 사랑하는 분이에요. 그분은 진짜 사랑의 원자탄인 거예요. 가까운 곳을 사랑할 줄 알아요. 가까운 곳. 우리의 가까운 곳이 어디입니까? 내 믿음의 공동체잖아요. 우리의 교회죠. 우리 영적 아버지죠. 가까운 곳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 그게 전세계에 사랑하는 거예요. 요한이소 4장 20절 보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느라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이라. 보이는 사람도 사랑하지 않는 자가 어찌 보이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겠습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부모 공경할 줄 아는 거예요. 부모님 잘 섬길 줄 아는 거예요. 부모님 외면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이 뭐라고요? 믿음이 뭐라고요?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떠날 수 없는 거예요.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예배가 답인 걸 알기 때문에 이 자리를 떠날 수 없는 거예요. 사랑이 답인 걸 알기 때문에 사랑은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이 아굴라 부부가 그렇게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이런 능력이 없잖아요. 언제 가능해요? 은혜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십자가 은혜를 받아야 돼요. 십자가 앞에 서면요. 두 가지가 깨달아져요. 일단 나의 죄인됨이 보여요. 또 하나,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하신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돼요. 십자가가 그거예요. 나의 지저분한 죄악들을 보게 되지만 또 하나가 이런 죄인도 사랑하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십자가의 그늘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제가 이번 과정예배 설교지에도 썼는데 우리 이왕 서로 사랑할 때는요. 흉내내지 말고 흠뻑 젖을 때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의 홍수, 사랑의 쓰나미가 몰려가는 거예요. 어떤 작은 정원을 가지고 가꾸는 사람분 이야기인데 그분 이야기인데 그 정원을 가꿀 때 아침 저녁으로 정원에 나가서 나무에 물을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물을 주고 가꾸었는데 어느 날 그 나무가 말라버렸어요. 시들었습니다. 이상했어요. 물을 주긴 줬어요. 나무가 그런데 말랐어요. 시들었어요. 며칠간 고민하다가 자기 회사 동료 찾아갔습니다. 나무에 관한 아주 도사분이 있대요. 나무에 대해서 아주 잘 연구하신 분이 있대요. 그런데 그분이 말하더래요. 당신의 그 나무 물 줬는데도 마른 이유는 토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무슨 병이 생긴 게 아니라 물을 주긴 줬는데 너무 적게 줘서 그렇다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물을 주긴 줬는데 너무 적게 주었다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너무 기도가 적어서 너무 사랑이 적어서 여러분 물을 충분히 주지 않으니까 나무가 오히려 병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큰 나무는요. 물이 뿌리까지 깊이 스며들어 잔뜩 잔뜩 부어줘야 돼요. 물을 주어도 흠뻑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사람도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 만날 때 우리 자신도 공허할 때 있고 우리 자신도 죄인이잖아요. 만나는 대상들이 다 나이스하던가요? 힘든 사람 만날 수 있죠. 공허한 사람 만날 수 있죠. 그런 사람한테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 이럴 때 있어요. 기도할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말만 하고 끝날 때가 있어요. 간지름만 펴요. 끝나요.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속에서부터 터져나오는 사랑을 해서 나중에 사랑받는 그 사람이 말릴 때까지 하는 거예요. 내가 날 말리는 거를 멈추는 거고 끝까지 하다 보면 사랑받는 사람이 부담스러워해요. 나중에 이제 그만 사랑해 주세요. 내가 감당 못 하겠어요.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렇게 행복한 비명을 지르게 하잖아요. 그게 사람 바꾸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에요. 우리 기도 보면 황은우 목사님 참 존경하거든요. 정말 충성의 보증수표이면서 또 후임 교육자분들을 정말 아껴주십니다. 지난번에 황은우 목사님께서 새벽마다 4시에 일어나서 후임 교육자분들을 사랑하셔서 새벽마다 커피를 내려주셨습니다. 빵도 직접 구워오셨어요. 새벽 4시에 깨셔서 1시간을 준비하신 거예요. 대단한 열정입니다. 얼마나 우리 사랑해 주셨으면. 그렇게 너무 감사하잖아요. 한 번 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몇 시에다 또 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제 끝났죠. 또 한 번 또 하시니까 우리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사랑이 크니까. 참다 찾다 못해서 박미씨 전우사님이 황은우 목사님께 문자 보냈어요. 목사님 저희들 먹이고 살리시느라 쓰러지시겠습니다. 이제 그만 섬겨 주십시오. 사랑을 감당 못하겠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빵이 맛이 없어요. 이게 아니라 사랑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 얘기예요. 여기까지 가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은요. 진짜 사랑은요. 상대방이 말릴 때까지 하는 거예요. 스토커가 왜 나쁜 줄 알아요? 스토커는 싫어하는 걸 계속하는 거고요. 사랑은 좋아하는 걸 계속하다가 상대가 이제 감당 못하겠어요. 왜 나 같은 사람을 찾아오죠? 왜 나 같은 사람을 용서했죠? 그거예요. 우리 교회 이렇게 봉사 열심히 하는 분들 보면요. 제가 가끔 그런 말 하고 싶어요. 이제 그만 섬겨 주십시오. 너무 감동받아서 제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희생의 본인 되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만 좀 희생해 주십시오. 저도 기회를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게 사랑이에요. 상대방이 말릴 때까지. 아브라함은 순종의 대명사입니다. 백세의 어느 아들 이삭 바치자고 할 때 상식 22장 구조보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영호와의 사장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갈았을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아시는지라 하나님 말렸어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야야야야 순종 부담스럽다 하나님이 말리죠 순종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린 내가 말이잖아요 이 정도 순종했으면 너무 과했어 이 정도 예비했으면 너무 힘했어 야 주일날 오전 예비했으면 대체 어떻게 저녁까지 가 우린 내가 말리죠 사랑하면요 상대가 말릴 때까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 말릴 때까지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아시겠습니까?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뜨겁게 하십시오 예배 한 번을 드려도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위해 살지 마시고 충분히 사랑을 주십시오 듬뿍듬뿍 적셔주십시오 원수 같은 자가 있으면 기도할 때 그 사람은 먼저 기도하십시오 왜냐 원수 맨 마저에 가 있으면 나중에 기도 안 해요 기분 나빠가지고 항상 제일 싫은 사람은 먼저 위에 두십시오 제일 하기 싫은 일을 먼저 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그럼 나머지 일은 그냥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사랑을 키우실 때가 있어요 언제요? 고난을 통해서 내 마음에 공감 능력을 키우십니다 그리고 십자가 은혜 안에 거하잖아요 사랑이 커집니다 그리고 우리 삶을 우리 보금자들이 막 흩으실 때가 있어요 우리 안정을 깰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 더 헌신하도록 나아가십시오 그런 풀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리를 향해 집중하십시오 헌신한다고 할 때 하나님이 오늘 바울과 바울과 그 부부같이 만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교회와 직장 가정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헌신한다고 할 때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우리가 아는 사업이 있습니까? 직장 온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위에 일한다고 결심하십시오 그럼 믿음의 사람을 보내십니다 영광위에서 예배하고 선교하십시오 그 현장 가운데 또 우리 믿음의 만남을 주실 것입니다 청년분들 있습니까? 예배하는 자리, 선교하는 자리에 우리 몸을 묶어 매십시오 그 자리에서 좋은 믿음의 배우자 만날 것입니다 영광위에 일해야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전략으로 승리하라는 거예요 지혜의 축복입니다 무슨 일이라든지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는 뭐냐면 일처리 능력이에요 지혜는 우선순위를 아는 거예요 지혜는 집중하는 힘이에요 그래서 구하면 주십니다 야고보수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구의주시고 꾸짖지 않으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라 고린도 성교가 대성공을 거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복음 증거가 있습니다 또 하나가 전략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안식인마다 회당해서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증언했습니다 그런데 반발을 샀죠 전도하지 못하게 했죠 바울이 옷을 터면서 말합니다 4등 18절 6절 보니까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고는 바울이 옷을 터면서 이르되 너희 비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오 나는 깨끗합니다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도 가리라 하고 옷을 탄다는 건 뭐겠습니까 이제 나는 너희에게 더 이상 책임없다 나 할 일 다 했다 그 얘기예요 복음을 거부한 대가는 그들이 받는다는 거예요 신약에서 예수님이 제자들 보내실 때 하신 말씀이죠 그리고 구약에서 하나님이 에스게 선의자 보내실 때 이뤄주신 말씀이에요 에스게에서 33장 8절 9절 보니까 가련 내가 악인에게 일으키라 악인아 너는 정령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 길에서 떠나게 하였다면 떠나게 아니라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지 않으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여러분 가정과 직장에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도하지 않았다면요 그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이 그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할 뭐예요?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전했는데 그 사람이 안 믿어요? 그 책임은 그 사람이 지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때를 어떤지 못하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성교는 대성공을 거뒀습니다 8절 보니까 또 해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이게 성공 비위래요 예수님만을 위해서 핍박 속에서 증거하는 거 그리고 또한 성공 비결이 전략이에요 그 당시 학자들 말 따르면 학자들 따르면 당시 고린도시 인구가 약 70만 명이래요 그중에 60만 명 가까운 사람이 노예 아니면 노예 출신의 하류 계급이래요 로마에서 추방된 아골라 부부가 가난한 사람들 마을에 들어갔을 겁니다 작은 점포 차리고 텐트 만드는 일을 했을 겁니다 바울도 그들 틈에 기거했을 거예요 한마디로 가난한 자들에게 먼저 복음이 접해진 겁니다 그게 기회가 된 거예요 여러분 좁은 문은요 찾으니까 적습니다 인도 선교도 그래요 인도 선교 노방조도 마음껏 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비하르 가장 못 사는 지역에 우리가 선교 가죠 왜 거기가 선교가 가능할까요? 하도 못 사니까 정부에 별 감시가 없어요 하도 어려우니까 오히려 기회가 열렸습니다 우리 젊은이들 배우자 만날 기회 없다 취업할 기회가 없다 요즘 돈 줘도 안 줘도 안 온다면서요 기회가 없다는 건요 내가 희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희생하겠다면요 기회는 널린 겁니다 내 사랑을 원하는 회사 내 사랑을 원하는 사람 많습니다 희생이에요 희생 희생해야 만나는 거고요 희생해야 얻는 겁니다 이 보면은 오늘 이 만남 통해서 이 만남이 가난한 곳을 향해 나아갔잖아요 예수님 어떻습니까? 예수님 사역의 전략 세리와 창기를 부르셨습니다 가난한 자들의 세계에 자리 잡고 복음 증거하신 분이 예수님의 전략이었습니다 가장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만나주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한숨을 쉬셨습니다 함께 통곡하셨습니다 우리의 무거운 죄의 짐을 거두시고 십자가 달리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전략이에요 가장 약한 자를 향해서 기회의 문을 향해 달려가신 거예요 목숨 거신 거예요 혹시 가난한 사람들과 내 주변의 교제권에 가난한 분들이 많습니까? 내 주변 교제권에 상처의 분자가 많습니까? 그분들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바울입니다 환대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기도해야 돼요 나를 왜 이곳에 보내셨는지 나를 왜 이 교제권에 보내셨는지 사랑하라고 보낸 겁니다 희생하라고 보낸 겁니다 오늘 제 설교 부제가 영적 나비효과인데 믿음의 나비효과라는 책을 쓰신 분이 있습니다 썬데이 아델 라자 목사님 이 목사님이 나이지리아 출신입니다 고아로 자랐습니다 우크라이나에 하나님의 대사 교회를 세웠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크게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이분 되게 특이해요 보면 자기 원함대로 안 되는데 오히려 열매가 풍성했어요 하나님께 얻은 교훈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교훈이 이거래요 사역할 때 꼭대기가 아닌 밑바닥에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사역하지 말고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가 섬김받는 거를 그걸 중심으로 사역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크라이나에 지금 엄청 크게 부흥한 교회인데 그런데 이분이 목회할 때 가장 먼저 찾아온 사람이 알코올 중독자였대요 이분이 실망했대요 나는 좀 나이스한 사람들, 잘 나가는 사람들 만나고 싶었는데 이상하게 매주 찾아오는 사람마다 알코올 중독자 사회에서 버림받은 사람들, 문제 때문에 맨날 괴로워하는 사람들 그런 버림받은 분들만 오니까 이분이 미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오히려 나가서 노방전도로 결심했대요 노방전도여서 나름 건강한 사람들만 전도지를 줬대요 이런 분도 좀 왔으면 한다고 그런데 안 오더래요 자기 꼼수니까 계속 소외된 분들만 오더래요 낙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당신은 저를 통해서 큰 귀를 세우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왜 내가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안 오고 맨날 이렇게 힘든 사람만 오냐고 나도 힘든데 왜 더 힘든 사람 오냐고 그런데 그날 밤에 응답받았대요 새벽 3시에 응답받았는데 하나님이 마가복음 말씀으로 들려주시더래요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마가복음 12장 37절 말씀으로 인도하시더래요 한마디 그때 이분이 회개했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친구들을 보내셨는데 자기가 무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 보내셨는데 내가 무시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더래요 소외받는 자들 이들을 돌보는 것이 나를 돌보는 거다 날 사랑하는 거다 내가 이들을 사랑한 것처럼 너도 이들을 사랑한다면 그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내가 이들을 내게 맡길 수 있다면 앞으로 힘 있는 사람들 엘리트들 부자들까지도 너에게 맡길 수 있을 것이다 한마디로 약한 사람들 잘 돌보라는 거예요 이후에 이 목사님이 강단에서 내려와서 시간이 있을 때마다 거리로 나가서 버림받은 사람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마약 중독자 술주정맹이들을 찾아갔습니다 겨자식 외에 강복점 목사님 같애였고 겨자식 외에 강복점 목사님은 노숙자분들만 보면 눈물이 난대요 눈물이 사명이에요 아픔이 사명이에요 하여튼 이 목사님이 찾아가더래요 중독자들 결국 사역이 시작됐는데 하나님이 그 헌신을 그 순종을 받아주시고 그 사역할 때마다 진짜 초자연적인 성령의 능력이 임하더래요 술주정맹이 위해서 기도하고 마약 중독자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악령이 떠나가고요 그들이 돌아오고요 입맛이 막 영적인 맛이 돌아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막 임하더래요 불붙은 능력이 그리고 그 중독자들이 치유되니까 그들의 부모님은 또 기쁘잖아요 부모님들까지 교회 등록하는 거예요 막 1년 후에 교인이 천명으로 늘어났대요 그 후에 매년 천명씩 늘어나더래요 제가 지금 숫자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분의 사역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끄셨어요? 그분의 생각과 반대로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하라고 교회를 세운 지 3년째 되던 해에 버림받았던 분들 소외됐던 분들 알코올 중독자들이 변화되어서요 직장을 갖게 됐고 가정을 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건강하게 서다 보니까 이후에 부자들이 오고요 또 정치인들이 그 교회에 오기 시작했대요 완전 달라졌대요 교회가 모두가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교회 다양성에 있는 교회 하나님이 지금 이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보낸 사람 사랑하라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 영성은 뭐냐면 영성은 세 가지예요 지극히 작은 죄악도 회개하는 거예요 영성은 뭐냐면 지극히 작은 일도 위대하게 하는 거예요 영성이 뭐냐면 지극히 작은 자도 환대할 수 있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죄 회개 지극히 작은 일도 충성 지극히 작은 자 환대 이게 영성이에요 그 영성 누가 허락한다고요? 하나님께서 구하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적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게 능력입니다 결론입니다 답답한 상황에 놓을 때가 있습니다 부들부들 떨릴 때 있죠 약할 때 그게 파워입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실 때 그때가 기회예요 또 하나가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실력이 뭐예요?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흠뻑 젖혀질 때까지 이제 그만 좀 사랑주며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전략으로 승리하십시오 지혜의 축복이 있습니다 약한 곳을 향해 나아갈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갑졸로 임할 것입니다 내가 외면하고 싶은 곳 내가 하기 싫은 순종 그거 할 때 내 안에 주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가장 강력한 능력으로 능력 주시고 권능 주셔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용장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오늘 그 승리의 사람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자리에 신원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무릎을 지금 찬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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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